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밤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이달의 소녀 축하합니다. 네 더쇼 초이스 이달의 소녀 소감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희 이렇게 1등 할 수 있게 도와둔 오빈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블록베리 이종명 대표님, 이종현 대표님, 남한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블록베리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하슬이가 2년 5개월만에 돌아왔는데 우리 하슬이가 정말 복덩이처럼 이렇게 상을 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오빈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곁에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같이 일해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가족들도 사랑해요. 멤버들도 사랑해요. 멤버들도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 최고 최고. 진짜 대박. 고생했다. 고생했어. 무릎 나갔어요. 충격적이야. 뭐로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희 약간 깜짝 카메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무릎들 너무 감사해요. 무릎 진짜 무릎 고마워요. 무릎 너무 고마워요. 무릎 너무 고마워요. 예쁘네. 예쁘다 예쁘다. 더쇼 초이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완전체 컴백 1위를 기념하며 멤버 하슬 어부바 앵코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국의 꿀잼 영상들은 더쇼 복귀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 케이팝에서 확인해주시고요. 혹시 어디선가 우리 쪼댕이를 만나게 된다면 축하해 한마디씩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 막내가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리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뜨거운 7월을 책임질 컴백 스타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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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子 avion 원합니다 쿠키 어떤 걸 걸었지 내려오는 날 떠오는 날 빛이 고 블랙빛 워웅 롱 롱 롱 데려왔던 춤을 춰 때 내 맨날 올 거야 춤을 춰 때 일어나 한글 공고 날을 걸어오는 워웅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워웅 롱 롱 롱 롱 눈엔 썸몬 썰어놓고 춤을 춰 너의 유ゆ을 깨터 We're about to paint the town 라타타타타타타타 Paint the town 라타타타타타타 Paint the town 라타타타타타타 We can't not fall asleep You should end up 3, 4! 오케이! рий사은 주의하 4, 5, 6 저 다리고